헌법 죄삼을 위한 하나의 체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자들의 부활과 이말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본 것 5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대한 예수의 장로의 정치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번징 도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헌법정치 1장 1조의 내용이다 바로 안에 들어갈 것을 차례대로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을 주제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비난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비난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2번이죠 양심, 양심, 예배, 성경 6번입니다 온 세계의 산재에 있는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8조, 교회의 구별이죠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의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의 산재한 교회 3번입니다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세례교인, 입교인이 몇 명 이상 있어야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는가? 15명입니다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3번이죠 8번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는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원깁교인입니다 5번이죠 원깁교인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9번입니다 교인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몇 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합니다 교인의 이명 실조에 있습니다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해야 한다 4번이고 4번 복사의 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의 의 목사의 의는 다음과 같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의 의가 아닌 것은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이게 아닙니다 1번입니다 1번 목사의 의를 보겠습니다 목사의 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동 또는 사자이며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에 대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목사는 구원의 복도인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에 설립한 윤례를 지키는 자인구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1번이죠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무슨 목사가 됩니까? 위임 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다 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단임 목사가 됩니다 단임 목사 2번이죠 단임 목사 12번 문제 심무중에 있는 목사의 휴무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심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휴무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을 허락할 수 있으나 3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대외 유학을 하게 될 때 연구기간이나 교육기간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기타이에 존하는 사유가 있을 때 대외 유학을 할 때 연구기간이나 교육기간 등에서 연수를 할 때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휴무 기간은 2년 이내로는 1년이죠 1년 이내로 한다고 했죠 1년 이내로 4번입니다 4번이 틀린거죠 3번 문제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몇 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3차 3번이죠 4번 문제 장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경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험 세례교인 입교인으로 7년을 경고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2번입니다 홀로 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심호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은퇴 장로는 당회와 재직의 은권 회원이 된다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장로 피택된 자는 4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은 후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합니다 15번 문제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는 무엇의 직무입니까? 3번입니다 집사죠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16번 문제 다음 중 7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9장 7의회 7회에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모든 7회에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목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죠 2번이 잘못된 거죠 1번이 맞다는 얘기네요 7회에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3급 7회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다 각급 7회에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3급 7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인으로 하여금 영적 사건에 대하여만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께한다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도덕이 들어가 있지 도덕 그 다음에 각급 7회에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각급 7회에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7회에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가 정답입니다 17번 문제죠 다음 중에서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2번입니다 교회 부동산 매입과 처분 이거는 공동교회 결의사항이 아닙니다 교회 부동산 매입과 처분은 당회의 권한입니다 공동의회는 결의사항 당회가 제시한 사항 예산 및 결산 직원 선거 당회가 제시한 사항 8번 문제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몇인 이상과 당회 몇개처 이상과 세례교인 3000인 이상이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3번이죠 30, 30입니다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개처입니다 헌법 73조 노회 조직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시무목사 30인 이상과 당회 30처 조직교회 세례교인 30명의 목사 30개 교회 세례교인 3000명 있어야 조직할 수 있다 19번 문제입니다 당회에서 노회 총대장로 파송 규정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당회에서 총대장로 파송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세례교인 100인까지 1인 세례교인 200명 있는 교회에서는 1명을 총대장로로 파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1명부터 200명이 있으면 2명을 보낼 수 있죠 201명부터 400명까지는 3명입니다 401인부터 700인까지 4명입니다 401인입니다 401인부터 700인까지 4명 701명부터 1,000명까지 5명 2,000명을 초과할 때는 매 1인 이상 1,000명의 1명씩 정은 파송할 수 있다 20번 문제입니다 노회가 지 교회를 감독하는 7위권의 협조를 위하여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4번이죠 시찰위원회입니다 시찰위원회 시찰회와 시찰위원회 노회는 노회에 속한 교회들을 일정규모로 나누어 시찰을 조직할 수 있고 지 교회를 감독하는 7위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 중에서 선임된 자들로 구성하는 시찰위원회를 둔다 21번 문제입니다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7위회는 무엇입니까? 노회는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증빙, 전도, 교육, 재정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5번이네요 5번 총회입니다 노회의 구역을 정하는 7위회는 총회입니다 22번입니다 공동의회의 소집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장소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강구한다 공동의회는 당국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를 소집한다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재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무험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과반수의 청원이죠? 22분의 4번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는 당회의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23번입니다 정치권징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할 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4번입니다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공회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공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공회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되어있죠? 과반수라고 되어있죠? 잘못된 겁니다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여기는 과반수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3번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야 한다 각 노회에서 투표 총수 여기는 과반이라고 되어있죠? 3분의 2 여기 다 틀렸습니다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4번이 맞습니다 5번 한법은 개정한지 1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한법은 개정한지 3년 이내에는 개정할 수 없다 3년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권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각 치리회가 권법과 권법이 위임한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용 및 각 치리회를 공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권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무엇을 행사하며 권한을 행사하며 무엇을 시행한다? 법도를 시행한다 권한과 법도 2번이네요 25번요 권증의 사유가 되는 죄가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성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 종회용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종회용법 또는 제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양심 범죄 행위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 행위 양심이란 말이 빠져있죠? 4번입니다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 25번에 4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재판의 원칙에 대하여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교회는 있다 4번이죠 정답은 옳은 것은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는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료에서 제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 시행 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재판은 고소고발장인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3개월이라도 있죠? 4개월입니다 26번에 4번이네요 2심은 노회죠 노회 2심은 노회 상설 재판국이죠 1심은 어디 산다? 다음 회에서 하죠 다음 회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갖지 못한 교인이 있다 이건 아니죠 방어할 권리를 이구나 가집니다 교인이라면 7번 문제입니다 책벌의 종류와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벌의 종류와 내용 전책 재과를 구짓고 해결하게 한다 근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기간 재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치료회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기간 재과에 대한 반성문을 1회 이상 소속 치료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죠 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수찬 정지 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면직 시본의 신분을 박탈한다 시무회의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신분을 정지한다 3개월 이상 1년 이내죠 3개월 이상 1년 이내 기간 7위권을 정지한다 행정권과 권진권 27번에 5번이죠 5번 모든 시무가 정지됩니다 시무회의는 시무정지죠 이거는 시무정지 행정권과 권진권 이거는 시무정지에 해당합니다 28번 문제죠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무엇인 몇 명 몇 명 뭐 장로 몇 명 구성한다 이렇게 있죠 총회 재판국 보겠습니다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15인이다 15인 목사 8 장로 7 2번이네요 2번 재판국은 15인인 목사 8 장로 7로 구성한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은 15인 목사 8인 장로 7인으로 구성한다 노회 재판국의 심판사건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당회 재판국 판결에 항소한 사건 29분에 정답을 보겠습니다 4번이네요 당회원이 청원한 위탁 재판사건 일단 정답은 당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목사에 관한 소송사건 및 장로의 노회원 또는 총회원으로서의 행위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재판관은 노회 재판국에 속한다 위탁 재판사건만 빼고는 다 노회 재판국 심판사건이죠 30번 문제입니다 재판국장은 판결전에 당사자에게 무엇을 종용할 수 있는가 1번입니다 1번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노회 재판국 사건 심판하는 거 있죠 당회 재판국 관계의 항소사건 정송사건 위탁 재판사건이네요 아까 문제가 위탁 재판 당회원이 청원하는거죠 당회원이 당회장이 청원한거죠 당회원이 아니고 당회장이 청원한 위탁 재판사건입니다 화해 화해 종용할 수 있다 3장 47조네요 재판국장은 판결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종용할 수 있다 31번 문제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는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자유판단입니다 자유심정주의라고 되죠 자유심정주의 3번입니다 증거의 증명력은 재판국원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자유심정주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원심 판결에 항소 이유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한 법 또는 조정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한 법 또는 규정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재판국의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구성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맞죠 헌법 또는 규정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사실의 고위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있죠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외에 모순이 있는 때 5번이겠네요 국가재판에서 승소하여 재심 충고가 필요한데 국가재판에서 이런건 없습니다 32번은 5번입니다 5번 5번이 항소 이유가 아닙니다 출교받은 교회는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몇 년이 경과되고 다시 7위회의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별되는가 출교받은 교회는 해벌이 되어도 수찬정지로 2년이 경과되고 다시 7위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2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3위원회 응원할 수ören 4위원회 응원할 수 있음 5위원회 응원할 수 있는 3위원회 응원할 수 있음